안녕하세요. 최미경입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구독자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피부에 각질을 연화하는 K-오일이 있습니다. 피부를 좀 부드럽게 하고 하얀하게 뜨고 너덜거리는 각질을 녹이는 오일이 있다? 오늘 그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아몬드, 이 아몬드를 볶아가지고 이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을 추출을 해요. 이 캐리오일 비커에 한번 따라 볼까요? 잘 보이시죠? 연한 노란색의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이에요. 캐리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을 캐리오일이라고 해요. 이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은 원산지가 스페인, 미국, 중동 지역이에요. 색상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연한 노란색 빛을 띄고 있어요. 특이치가 제일 약해가지고요. 우리가 오일 향수 만들 때 고대 향수, 오일 향수잖아요. 요즘 MG세대들은 이게 알코올에 함유되어 있는 향수를 잘 안 쓰더라고요. 피부에 자극이 있다고 해서 사실 맞아요. 그래서 이 오일의 에셋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향수를 만들게 되면 자극이 별로 없어요. 그런데 오일 향수 만들 때 다른 캐리오일들은 너무 특이치가 강하지 않아요. 코스메틱 이용 쓰신다고요? 뭐 괜찮아요. 향수 내용으로 쓰는 것은 코스메틱 오일도 괜찮아요. 어떤 약효로 쓰는 게 아니니까, 그쵸? 그렇지만 이제 피부에 사용하고 피부에 보습작용, 테라마이드, 피부 장벽을 만들 때는 반드시 캐리오일로 쓰셔야 되잖아요. 그 캐리오일을 사용하실 때 오일 향수를 다 캐리오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꼭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을 추천합니다. 호바, 아보카도, 그레이프시드, 선플라워 이런 모든 캐리오일들이 특이치가 있어요. 아보카도 특이치는 특별하죠. 그런데 이 특이치가 제일 약한 캐리오일이 뭐냐, 오일 향수를 만들기 좋은 캐리오일이 뭐냐라고 하면 이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입니다. 이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은 단독 피부 사용이 가능해요. 모든 피부 사용 가능하죠. 대표적인 이 캐리오일의 효능은 피부 재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. 그래서 노화 피부, 건조한 피부 이런 피부에 사용하고요. 특히 각질을 연화하기 때문에 마름보지민 피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질이 막 너덜거리고 건조한 피부에 가장 적합해요. 특히 이 각질이 막 너덜거릴 때는 바르기만 해도 각질이 녹아요. 이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이 이렇게 왜 피부에 어떤 각질을 녹이고 각질의 연화작용을 하면서 피부에 광빛을 내는지 구성성분들을 보면 올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. 올리브오일에 많이 들어있는 구성성분이라고 해서 올레산이라고 하거든요. 이 올레산이 62에서 많게는 86%까지 들어있는 것이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이에요. 피부에 세포를 재생하거나 또 피부에 어떤 보호장벽을 만드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. 그 이외에 각질층, 세라마이드를 형성하는 성분 중에 리노렌산, 펠미트산, 스테이알루산 이런 성분들도 이제 함유되어 있습니다. 안 바르면 안 되겠죠. 건조한 피부, 노하우 피부에는 무조건 발라야 되는 것이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입니다. 스윗알몬드와 잘 맞는 캐리오일들이 있는데요. 호바, 그래프시도와 함께 브랜딩도 너무 좋고요. 약간 색소침착이 있고 시큼시큼하고 암치료, 방사선치료 받고 나면 색소가 많이 생기잖아요. 그때는 마카다미아와 호호바와 스윗알몬드와 함께 브랜딩하셔서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 스윗알몬드 캐리오의 주요 영양성분들이 있어요. 굉장히 다양한 영양성분들이 있는데 세포를 재생하는 비타민 E, 비타민 B2. 이 비타민 E와 비타민 B2는요. 피부 또는 많은 조직의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.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 E, B2입니다. 그리고 또 있는 영양성분이 필수 영양성분이죠.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. 칼슘, 아연 이런 성분들의 미네랄들은 신진대사에 관여를 하는 성분들이에요. 그리고 또 있어요. 우리가 보통 스윗알몬드 오일을 가지고 매뉴얼 테크닉하거나 바디오일로 만들어서 바르다 보면 노폐물이 너무 잘 빠지고 부종이 굉장히 잘 빠져요. 그 이유가 바로 칼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. 칼륨은 보통 염분을 제거하거나 노폐물을 배출할 때 이 칼륨이 꼭 필요하죠.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. 수윗알몬드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며 물 마시기 전에 수윗알몬드 캐리오일을 흔모금 입안에 머금어요. 그리고 최하 15분에서 많게는 20분 넘게 오일플링을 해요. 쉽게 얘기하면 저 입안에 수윗알몬드 캐리오일을 넣고 혀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. 잇몸부터 꼼꼼하게 혀가 닿는 모든 부분을 최하 15분 길게 20분 정도 오일플링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. 입안에 마사지를. 근데 보통 이 오일은 입에 있는 모든 세균들을 다 살균시켜요. 꼼짝도 못하게 활동을 막 번식하다가 오일이 딱 들어가잖아요. 그럼 오일스톱이에요. 오일스톱. 그리고 우리 이 점막 부분은 재생이 굉장히 빨라요. 아침에 눈떠서 여러분이 치아를 보시면 백태가 많이 혓바닥부터 잇몸까지 허연하잖아요. 냄새도 나고 있죠. 근데 이 수윗알몬드 캐리오일을 입안에 딱 한 모금 물고 있으면 각질들이 다 녹아요. 이렇게 하고 제가 만든 아로마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고 따끈한 37도, 38도 온수로 헹궈내면은 이 잇몸이 빨간해져요. 그래서 염증이 잘 안 생기고 예전에는 입 냄새가 되게 많이 났어요. 제가 일반 치약을 쓸 때는. 근데 입 냄새가 잘 안 나요. 그래서 이 오일플링을 눈 뜨자마자 첫 번째로 제가 하는 것이 수윗알몬드 오일플링입니다. 그리고 피부에 마른보진 폈을 때 팩으로 사용해요.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보통 부직포 팩, 눈, 코, 입이 오기, 구멍이 뚫린 부직포 팩 나오잖아요. 마른 부직포. 그거 하나는 너무 얇아요. 3개 정도의 수윗알몬드를 축축하게 적셔서 덮으시고 있어요. 물론 스킨, 에센스, 영양크림까지 바르고 하셔도 되고요. 또는 세안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침이다. 난 화장을 좀 잘 먹고 싶다.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팩 먼저 하는 거예요. 한 20분 후에 떼어내고 톰크렌즈로 세안하시고 나면 얼굴이 연기가 반짝반짝해요. 각질이 다 녹아요. 그리고 줌 쉬기 전에 또 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. 각질이 막 일어나잖아요. 옷에 다 묻어나죠. 그때 바디 오일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시면 좋냐면 표옵된 100ml 갈색 공병에 칫짓알몬드 40ml 호바 30ml 그래프시드 30ml 브랜딩을 해요. 거기에다가 레몬글리스 8방울 카우마일로만 7방울 라벤더 8방울 또 프랑키센스 7방울 이렇게 브랜딩해서 바디 오일로 바르셔도 너무 좋아요. 바디 오일만 발라서 흡수만 시켜주시기만 해도 각질이 다 녹아서 없어져요. 혹시 발뒤꿈치에 각질이 막 너덜거리고 갈라지고 두껍고 염증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와이드 티티와 라벤더 반바 섞은 것을 충분히 뒤꿈치에 갈라진 부분에 발라주시고 그 위에 이 스윗알몬드를 충분히 발라서 마사지를 하고 비닐랩을 신어요. 그 위에 양말을 한 번 더 신고 체아 30분에서 많게는 40분 정도 계시다가 벗고 두들기고 주무시면 돼요. 그러면 그 각질이 막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는 곳이 거의 없어져요. 그리고 이 스윗알몬드는 단독으로 립오일로 써도 돼요. 우리 보통 보면 롤 공병 있잖아요. 그 공병에 스윗알몬드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입술에 바르셔도 되고요. 또는 이 10ml 롤 공병이면 5ml는 스윗알몬드를 담고 5ml는 아르간을 담아요. 여기에 에션셜 오일을 향기가 좋은 네롤리 한 방울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라벤더를 한 방울 넣고 흔들어서 립오일로 쓰셔도 너무 좋아요.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각질이 생기는 피부는요. 오일 에센스 만들 때 스윗알몬드를 꼭 처방하시고요. 또 영양크림 만들 때도 호호바나 아르간 대신에 스윗알몬드 넣고 영양크림을 만드셔도 아주 좋습니다. 여기까지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?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궁금한 곳은 질문하기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